슬라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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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는 동그란 면이 왼손은 왼쪽, 오른손은 오른쪽 저는 왼손이니까 정석 직구를 잡고 여기서 반대손으로 내려올 거예요 위로 내려오면 오른손 직구 정석처럼 오른쪽으로 오죠 이 동그란 면이 이 면에서 붙여주고 살짝 틀어줍니다. 이것도 똑같이 커브랑 두 손가락이 다 걸리게끔 한 상태에서 절대로 틀거나 힘이 안 됩니다. 커브 같은 변화고는 틀리는데 직구 계열의 변화고 커터, 후심, 싱커들은 절대로 손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직구처럼 눌러줘야지 가장 강한 힘으로 누를 수 있고 가장 빠른 변화를 줄 수 있다 슬라이더, 회원님 직구 잡고 여기서 내려주고 탁 그럼 이게 걸리죠 그리고 플라이더는 여기 공간이 있는 것보다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아니아니 직구처럼 똑같이 제가 분명히 말했듯이 앞으로 직구처럼 던진다고 해서 진짜 직구처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동그란 물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동그란 거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요 이걸 일부러 틀려고 하면 오히려 먹지 않고 뭔가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서 손에만 주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차고 나가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직구처럼 힘을 안 주면은 다 빠져요 직구처럼 힘을 안 주면은 다 빠져요 직구를 떤다는데 잠깐 내려와서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슬라이더는 직구 계열이 변하기 때문에 직구보다 슬로잉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한다 직구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변하고는 좀 더 빠르게 고 이런 식으로 직구처럼 가다가 좀 떨어져요 백구에서 백구에서 반대 백구 enced 백구러스 스라이크 잡을 수 들어가요 크루에서 두 잉크 슬라이더만 해볼게요 짧게 흑스라이 원볼 요 슬로우 이거는 휘두른다 슬로우 같은 경우도 슬라이드를 잡고 직구로 이렇게 딱 이렇게 때리는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쫙 눌러준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많고 대부분 커버를 이렇게 꺾어 던지고 슬랩으로 던지려고 하면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 정도나 들어가야지 이 정도랑 이 정도 그리고 그래서 이 슬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줘버리면 손목이 많이 꺾이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손목이 꺾이는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요 그냥 찝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육이 그래서 손목이 무리가 많이 안 가고 오래된다 제가 그래서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던졌고 유소년 애들한테 변화로 그거를 많이 알려줘요 왜냐면 변화구도 많이 없고 팔 부담버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 슬랩을 주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